올해 처음 카덱스2024라는 이름으로 열리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준비를 많이 하셨다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죠? 고생이라기보다는요 지금 이렇게 보면 너무 뿌듯하고 별로 어려움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것들이 다 지나가면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주시고 활기차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특히 또 외국의 많은 군인들이나 바이어들이 와서 상담하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런 기회를 제공해준 거에 대해서 대단히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른 척할 수 없어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성격의 지상무기 전시회 카덱스2024 그리고 DX코리아가 올해는 비슷한 시기에 쪼개져서 열리게 됐습니다 사실 그 과정이 아름답지만은 않았고 또 관련 업계에서 눈치게임을 하느라 굉장히 소화를 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은 2014년부터 경련제로 지상무기 방산 전시회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육군협회가 주체가 돼서 진행해 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육군협회가 이 카덱스라는 이름으로 주체해 오기 때문에 원 주인이 바뀐 전시회가 아닌 상태에서 다른 어떤 이유로 해서 이 전시회의 주인이 주인이 본인들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 저희가 승소를 해서 정리가 다 됐고요 주체 기관이 누구냐의 문제도 있지만 국방부, 육군과 같은 국가기관의 후원과 인적, 물적, 지원이 없이는 전시회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이 현장에 와서 보시면 제일 먼저 입구에 육군관이라고 하는 게 딱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카덱스는 육군의 중심이 되는 지상무기 방산 전시회라고 하는 의미를 입구에 육군관을 설치했던 것이고요 과거에 보면 대부분의 전시회는 대기업, 중견기업, 소기업, 소기업의 전시회가 대기업 순으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기업 위주로 고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것에 대한 약간 불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하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개념을 탈피해서 전장에서 이용되는 기능별로 카테고리를 묶자 가는 곳마다 무엇을 하는 업체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이 대략 이 카테고리 안에는 정보 기능과 관련된 업체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쉽게 했더니 어저께도 와드분들한테 얘기했더니 대개 관람하기가 용이하고 편해졌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휘통제, 기동, 화력, 방어 및 대드론, 우주항공 이와 같은 카테고리별로 묶어가지고 대기업과 소기업이 공존하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하는 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전시회라고 하는 것은 무기망을 전시회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싸우겠다고 하는 개념을 얘기하는 것은 컨퍼런스나 세미나 같은 것들을 잘 조화가 돼야 되는데 현재는 어떻게 싸우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싸우겠다고 하는 개념들을 컨퍼런스나 세미나에서 구현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이 전체 전시회가 상승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개념을 정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직접 와서 보니까 이게 계룡대에서 열린다는 것도 또 다른 차별점일 것 같은데요 특별히 계룡대에서 개최하시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계룡대라고 하는 것은 육군, 해군, 공군본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국방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전권에는 교육사령부나 군수사령부 개화, 병과학교들이 근접해 있지 않습니까? 전시회 주의는 방산업체들이잖아요 그런데 방산업체들의 어떤 요구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해외에서 얼마나 많은 바이어들이 오는 전시회가 되게 해주느냐 두 번째는 소요군, 무기를 직접 사용하는 군대의 고급 지휘관부터 장병들이 얼마나 전시회에 참여하느냐의 문제였거든요 과거에 킨텍스에서 하다 보면 서울이라고 하는 이점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무기를 사용하는 소요군의 장병들이 전시회에 오르기의 여건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접해 있는 부대들은 전방을 지키는 부대다 보니까 참여하기가 어려웠고 육군본무나 이 근처에 있는 군인들이 참여하게 되면 출장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복귀하는 문제에 되게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했는데 여기서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군인들이 편안하게 접근하고 참여하다 보니까 기업에 있는 분들이 되게 얼굴이 밝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되게 효과가 있고 마지막으로 지상군 페스티벌하고 계룡시가 하는 군문화 축제랑 같이 하다 보니까 여기 오면 국방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에 보고, 타보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상승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계룡대에서 하게 됐다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계룡대에서 하실 계획이시네요? 예, 예